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구캐슬의 도쾌철입니다 네 현재 일요일 라이브 생방송 중입니다 얘네들 누구냐구요 얘네들 내 똘마니들 내 똘마니들 개귀엽죠 개귀여워 1등 벚꽃님 1등 축하드립니다 초중류 안녕 여기는 도구캐슬이구요 실제 라이브 생방송 중입니다 혼술 남녀님 안녕하십니까 이미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쾌철입니다 홍인님 안녕 영훈님 오래간만이다 개구경이야 개구경 트리트리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들어왔어요 아 이미나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 라이브 생방송 중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지금 스카프 안에 있잖아 스카프 안에 꼬리를 자꾸 제가 괴롭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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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새꼬매 초코새꼬매가 자꾸 괴롭혀 어 계속 괴롭혀 야 여기서 누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이뻐 아 도쾌철이님 멋있다고 난 멋있어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우액이야 우액 하하 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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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쁜 애들이 많아 어 여기 있어서 이뻐 보이는 거 아니고 차렷 이 새끼들아 차렷 저 도망가는 거 봐 제일 먼저 도망가 뭐라고 하면은 저기 이상하게 새끼 블루 색깔 제일 먼저 도망가 차렷 집합 집합 야 윌리 인사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 까불지 말고 인사나 하라고 까불지 인사해 야 실제 생방송으로 인사 한번 하라고 윌리야 윌리야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사화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윌리야 안녕하세요 그래 흰뽀에 흰뽀에 이름이 윌리예요 윌리 이름이 윌리 견명이 윌리 다이아 애플님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인데 다들 재밌게 놀고 있어 얼마냐고 몰라 얼마냐고 물어보지만 진짜 맨날 얼마냐고 나만 보면 벚꽃님 하얀 애가 첫번째 이쁘고 곰돌이 컷한 약간 회색 아가가 두번째로 이쁩니다 제일 먼저 도망간 아가가 제일 귀엽다 다 귀엽다 다 귀엽진 않아 흰색봄에 3개월 윌리 내가 오빠 소리 한번만 질럴게 야!! 새끼들아!! 야!! 야!!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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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깡패 일로와 잡았어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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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왜 애들 괴롭혀 어?? 너 왜 애들 괴롭혀 너 봐 너가 너만 없으니까 지금 평화가 찾아왔잖아 어?? 너가 지금 애들 괴롭혀가지고 소리 지르잖아 어?? 색깔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나 사갖고 알지 아 지금 얘가 괴롭혀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불리했어 조그만게 애들만 괴롭혀 어?? 못돼 처먹어가지고 어?? 얘는 초코색이야 초코색 코 초코색 눈 초코색 어 초코색 발바닥도 초코색이야 이봐 발바닥 초코색 귀여워 귀여워 근데 애들 괴롭혀서 그렇지 자 독해처리가 곰돌이 컷을 미용을 직접 한 아기입니다 자 얘는 어 오늘 직접 오늘 미용했어 오늘 오늘 유튜브로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쟤는 막가위로 잘랐어 내가 막가위로 아 강아지 추천이요? 다 추천하죠 다 다 이뻐요 다 이뻐 다 이뻐 많아요 더 꺼낼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꺼내고 있어 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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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보여요 이게 어 문신 짜잔 큰일났다 여름이 어떻게 다니냐 창피해서 어 여름이 어떻게 다니냐 창피해서 큰일났어 아 이거는 그렇다 쳐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 진짜 어쩌냐 이거 나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연지곤지에 어 이거 어찌 이거 어쩔 이거 어쩔 거야 큰일났네 어 어 용도 아니고 아 스카프 안 한 애기 이뻐요 지금 스카프 안 애기가 오늘 어 유튜브에 미용 동영상으로 올라갈 애기입니다 이름은 호야구요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와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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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문신 귀여워 야 나 진짜 테디비어 인형하고 노는 줄 알았어 색깔이 테디비어 색깔이라 한 명이 강아지 난 인형인 줄 알았어 한 명이 아 진짜 나 인형 뜯는 줄 알았어 색깔이 테디비어 색깔이래서 자 이혜림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요일이고요 여기는 도고캐슬입니다 도고캐슬 자 방송은 누가 아냐 도쾌철입니다 도쾌철이 네 그리고 요즘에 댓글 좀 많이 써봐 왜 댓글 안 쓰는 거야 아 호야 니 스타일이라고? 어 자 성이름님 안녕하십니까 화질이 어때요 화질 자 그 시청자분들 화질 어때요 화질 어 내 핸드폰으로 촬영 중인데 핸드폰에서는 화질이 좋아 보이는데 화질이 어떻습니까 지금 화질이 자 푸아지방 이중생활님 안녕하십니까 아쪼님 안녕하십니까 아 300만원 너무 비싸다 300만원 진짜 너무 비싸다 자 벚꽃님 저희 엄마께서는 뽀메가 엄청 공같이 생긴 애들이 귀엽대요 어머니가 곰상을 좋아하시는 거네 곰상을 곰상 뽀메라니 좋지 모량이 풍부하고 자 앞다리 짧고 뒷다리 짧고 꼬리 짧고 등 짧고 다리 짧고 꼬리 뭐야 아무튼 짧은게 이뻐 쉐끼들아 괴롭히지 말라고 아 화질 굿? 화질 좋아? 아 그래? 어 좋아 어우 얘가 성질이 이상한 거냐 남들이 얘를 괴롭히는 거냐 제가 이상한 거지 왕따를 당하는 거지 지금 호야가 호야가 왕따를 당하는 거지 이거는 적응을 못하잖아 그치 아우 유난스럽다 유난스러워 진짜 야 벚꽃님 화질이 안 좋은게 아니라 너 핸드폰이 꽂은 거 아니야? 벚꽃 핸드폰 꽂은 거 아니야? 아 뽀메라니 귀엽지 귀여워 귀여워 다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2달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2개월형 3개월형 2개월형 3개월형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애기 같지 않아 보이는 건데 멀리서 보면 다 애기야 애기 성질 더러운 애기들 싸가지 없는 애기들 애기 많지 너 한 번씩 꺼내봐? 오늘 날이다 오늘 어차피 생방이니까 나와 놀아 야 일로와 안 잡혀 얘 좀 넣어봐 안 잡혀 아우 안 잡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유튜브 생방송 중이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희가 예약 고객님 없는 시간을 틈타서 아가들 운동 시간에 유튜브 생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크림도 있고요 오렌지 포매도 있고 화이트 포매도 있고 그리고 블랙탄 그리고 블루 그리고 크림색 크림색 네 크림 세이블 뭐 여러가지 색상이 있답니다 아 그럼 진독해 컷을 한 애가 또 있어요 뭐하라고 뭐 내 얼굴 보여달라고? 나 안 돼 노 메이크업이라 안 돼 자 여기는 대한민국 뽀메라니 제일 이쁜 곳 뽀메라니아니 제일 이쁜 얼짱강아지군단 도우캐슬입니다 저는 도쾌철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희가 생방송 라이브방송 중입니다 애견이 나오니까 애견 방송이라고 해야 되겠네 더 꺼내달라고? 야 그만 꺼내 귀찮아 더 꺼내볼까? 저 두마리 꺼내봐 다 꺼내? 다 꺼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어우 지겨워 화이트폼에 나왔어 신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구경 좀 개편 만들어줄게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생방으로 개구경 해보십쇼 이런 개구경 못해 쉽게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많이 꺼내놓고 안해 달빛S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우캐슬입니다 사베기 보고싶어요 음 사베기 사베기 사진 줘봐 사베기 보여줄게 사베기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베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사베기 짜잔 자 사베기 됐지 사베기 봤지 사베기 봤지 사베기 봤지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위에도 보여줘 위에도 어? 위에도 보여줘 개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거야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게 뭔지 알아? 개구경 불구경 여자 구경 미애 안녕하세요 몽 몽 몽 몽 몽 몽 몽 사베기 보여달라고? 알았어 사베기 신발 신었어요 사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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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갈아입었어 많다 많다 지금 얘네가 여기가 두고 키실 개클럽입니다 개클럽 개클럽은 뭐냐면 멋진 남녀 강아지들이 서로의 짝을 찾는거야 어떻게 짝을 찾냐면 일단 꼬리 냄새를 맡아 꼬리 냄새를 맡은 다음에 이쁜 남자 아니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를 만나면 서로가 뽀뽀를 하는 거지 야한 애들이야 싸움구경도 있었구나 싸움구경 개구경 불구경 싸움구경 그리고 여자구경 난 남자니까 개클럽 여기 나이트클럽이지 나이트클럽이지 나이트클럽 도도한 애도 있고 나시티브네도 있고 로이야 로이야 모아야 모아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현재 시청자 2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희가 오래간만에 진짜 실제 라이브 방송중입니다 시청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아님 안녕하십니까 아 말티즈 안돼 말티즈는 얘네한테 맞아 말티즈 욕이 나오면 얘네한테 맞아요 맞아 혼나 혼나 뽀메가 조금 성격이 스카프맨 자 다이아 다이아이플림 안녕하십니까 김재현님 안녕하십니까 아 나의 얼굴? 안돼 나 얼굴 좀 이따 나와 유튜브에 이따 영상 올릴거야 미용장면 좀 이따 나와 어 아 분양가 궁금하십니까 어 나도 모릅니다 몰라 얼마인지 몰라 모른다고 전해라 뽀메가 날 유혹하네 야 애들이 날 유혹하지 않냐 망고가 날 유혹하네 원,뚜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얘네들 윌리야 싫어 자꾸 얼굴 보여달라 그래 빗자루 실장님 보여줘? 야 이거 오빠가 그림 그렸어 잘 그리지 않았냐 얘들아 야 내가 그림 그렸어 신발도 내가 그렸어 야 잘 그리지 않았냐 어 잘 그리지 않았어 내가 그림 신발도 내가 그렸어 어 잘 그리지 않았냐 야 손재주가 있어 이거 봐 퍼피 엘로브이 퍼피 야 요즘에 담배 피지 얘들아 내가 이 울타리 내가 만든 거야 이 울타리 내가 제작했어 어 여기 나이키도 있어 나이키 나이키 푸드러 없어 푸드러 없어 푸드러 없어 푸드러 없다 아 잘 그렸지 아 잘 그렸다니까 이봐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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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던져볼까 얘들아 신발 갖고 놀아 오 냄새 오 냄새 오 냄새 오 너 쓰러졌다 너 쓰러졌어 오 냄새 얘들아 신발 갖고 놀아 오 냄새 얘들 내가 다 쓰러뜨릴게 나의 신발로 애들 다 쓰러트리는 걸 보여줄게 어 나의 냄새나는 신발로 애들이 이제 다 취해가지고 쓰러진다 이제 곧 있으면 한 마리 쓰러져 어 쟤 벌써 비틀비틀 거리는데 얘 중독 됐나봐 내 신발 냄새 얘네 두 마리 어 머리 흔들잖아 머리 흔들잖아 어 야 내 신발이 중독됐어 지금 넌 왜 적응을 못하고 있어 애기 왜 적응을 못하고 있어 어 저기 가서 내 신발 먹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 아이고야 많다 많아 저 우리 어 말티즈는 실장님께서 말티즈는 현재 어 케어 중입니다 케어 자 관리 중입니다 지금 귀청소와 그리고 네 브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네 실장님 많이 잘생기시지 않았어 크으 어 요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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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안 되는데 얘들아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지금 지금 15년째 여자친구가 없대 해성이 실장님 여자 좀 해줘 여자 좀 분양받고 울타리는 자 성아름님 분양받고 울타리는 2주간 애기가 있습니다 자 말티는 여기 많습니다 네 자 지금 자는 말티를 어이구 일어나셨네 어 일어나셨어요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어이구여 깨울 리더가 없었어요 깨울 리더가 없었어요 깨우려고 깨운 게 아니에요 네가 일어난 거야 어 내가 깨운 게 아니라 네가 일어난 거야 그치 어 그렇대 어 주무시는 애기를 또 깨워보겠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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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저 어르신 어르신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진짜 진짜 씹어먹는데 얘네 야 이 새끼 진짜 씹어먹어 야 반 쓰라고 야 그거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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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발 신발 이 새끼야 다 뜯어먹어 신발 이 새끼 진짜 뜯어먹는다 넌 또 뭐야 넌 또 뭐야 둘이 뜯어먹어 야 왼신발 오른신발 둘이 뜯어먹고 있어 아 개귀여워 야 세 명이 뜯어먹어 이 새끼들 야 지금 나 들어와 있어 여기 울타리 들어와 있어 울타리 들어와 있어 난리났어 지금 내 주위에 개 개들이 개들이 내 주위에 내 주위에 개들이 열라 내 신발 다 뜯어먹고 야 그만 좀 하지 인간적으로 아니 개적으로 야 야 인마 인마 그만하라고 야 비켜봐 대화관통해 야 인마 그만 그만 뜯으시라고요 야 그만 뜯으시라고요 개귀여워 우리 실장님 쳐다보는거 너도 들어올래? 너도 들어올래? 개귀여워 나 인기 많지 개인기지 자 제일 먼저 오는 사람 10만원 10만원 용돈 줄게 너 이 새끼 그만 뜯으라고 신발 새끼가 야 10만원 제일 먼저 오는 사람 10만원 돈이 싫어? 돈이 싫어? 돈이 싫어? 돈이 싫어? 젤 야 예지야 지갑 갖고 와봐 얘네 돈을 앞에 딱 내려놔야 오지 얘네들이 개나 사람이나 돈이 싫어하는 사람 없댔어 개나 사람이나 돈이 싫어하는 사람 없댔으니까 얘들한테 돈을 나눠줘보겠습니다 자 자 자 너 용돈 너 해 너 간식 싸먹어 어? 싫어? 야 너 간식 싸먹어 야 가져가 야 가져가 그렇지 야 용돈 받아갔어 자 너도 용돈 간식 싸먹어 간식 싸먹어 야 싸우지 말고 야 간식 싸먹어 야 간식 싸먹어 야 신발 뜯지 말고 야 용돈 간식 싸먹어 간식 싸먹어 간식 싸먹어 설마 찢어지진 않겠지? 아 아 여기 개귀여워 야 야 저 용돈 야 커피 한잔 사와 아 형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형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알았지? 야 넌 카드 갖고 가 카드결제 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카페에 오래 탐스 탐앤탐스 갔다와 알지? 니가 누가 갔다올거야 니가 갔다와 내 카드 갖고 갔다와 빨리 와 갔다와 돈 얘 왜 어우 개귀여워 신났어 아 아 얘 웃겨 얘 아 얘네 왜 이렇게 웃겨 야 얘 봐 아 나 미칠 거 같아 야 얘 봐 야 5만원 물고 다니는 거 봐 용돈 줬더니 돈 줬더니 돈을 안 해 하하 하하 아 개귀여워 야 찌지면 안 돼 야 찌지면 안 돼 야 찌지면 안 돼 얘들아 찌지면 안 돼 야 찌지면 안 돼 야 찌지면 안 돼 얘들아 찌지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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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지면 안 돼 하하하하하하 찌.. 찌지마 하하하하 어휴 너 미치겠네 왜 이렇게 웃기지? 귀여우네 야 너도 5만원 용돈해 괜찮아 간식 싸먹어 봉구네 간식 알지? 길이 잊어먹지 말고 와 수제 간식 싸먹어 수제 간식 자 먹으라고 주는거야 야 가서 간식 싸먹어 개귀여워 개귀여워 야 뜯지마 저거 어디가 이 새끼 쇼탱크 탈출 어디 탈옥을 할라고 어? 제수들 어디 탈옥을 할라고 미쳐버리겠네 이것도 진짜 옷 뜯지말라고 뒤에서 야 이 새끼는 뭐냐? 너는 왜 잡고냐 이 새끼 왜이래 이 새끼 왜이래 자 여우언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요일이고 도우캐슬입니다 도케철입니다 저는 현재 23분간 생방송 중입니다 야 간식 간식 싸먹어 용돈해 용돈해 돈이 많은게 아니라 뺏을거야 이따가 돈 뺏을거라고 돈이 많은게 아니라 돈을 뺏을거라고 찢지만 않으면 돼 설마 찢겠어? 야! 돈 찢! 구멍! 구멍! 진짜 구멍 났어? 윤박!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 아냐 이거? 오! 이거 누구야 응... 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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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는데 카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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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 수거 얘인데 귀엽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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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티 쟤도 불러 마티야 오구 마티 놀아달라고 우리 말티즈인데 다 컸어 이름은 로이야 로이 7개월 지도 놀아달라고 아이구 말티 한 마리 넌 뒤졌대 재밌어? 뭐가 재밌어? 뭐가 재밌어? 재밌어? 자 현재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생방송이고 15분째 저희가 강아지 실제 라이브로 강아지는 독해 입니다 50,000원 hinhos 버리는게 아니잖아 이따 다 수거할거야 뺀꼬야 이따 아직 안지져졌어 안짇able нав valeur 달빛S님 안녕하십니까 여effective ot 으... 오... 찢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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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것들을 봐라 누가 먼저 찢냐 지금 어초어초 이거 3마리 밧데리가 없습니다 방종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생방송이었는데 일단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겠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많이 출연해서 자 일단 일단 방정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만 끝내야지 헤요 헤요 구독 개요 자 우리 모두 구독한번만 해주세요 구독구독구독